자 비빔면 뭐 물 자 비빔 한줄 더 할게 근데 나는 이 밀면이 맛있게 맛있는데 딱 한그릇이 딱 맞더라고 금방 질려 버리더라 저 친구는 비빔면 먹으러 밀면 집 가서 비빔면 시킵니다 비빔면 꽃백 시켜가지고 막 먹다가 이모한테 이거 냉용수 달라 하거든요 비빔면 한 밥 먹다가 냉용수 부어 가지고 물로 만들어서 먹어 아 맛있네 그녀야 흠 흠 흠 랩땡땡땡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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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시원해 시원하다 아 어제 술먹은거 다 내려가는거다 자 우리 팝카메라님께서 5개 감사합니다 비빔이 맛있네 예 아 돈을 빌준다고요? 농협캐피탈이예요 그니까 돈을 빌려준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예 저 아세요? 모르죠 모르는데 돈을 왜 빌려주는데 마음대로 내가! 돈 빌리라고 저러는 것도 아닌데 왜 너한테 그냥 돈 빌려줍니다 내가 압니까? 소리 다 질러 내가 모르는데 뭐 돈을 빌려줘 저 질러세요 저 이 씨바 보싱피싱 쌍가물 새끼들 진짜 맛 미친놈들 아니야 언제 받아 돈을 빌려준대 이 미친새끼들이 이 씨바 보싱피싱 다 돼 이 씨바 보싱피싱 그리고 이 씨바 보싱피싱 너무 맛있게 더러워 감사합니다.